안녕하세요 요미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떡만둣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 넣으시고 이렇게 물 2스푼 넣으시구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산박작용이 일어나서 끓여서 오래 둬도 떡이 퍼지는걸 방지해줘요 이렇게 재어 놓을게요 썰어주세요 썰어주세요 꼼꼼히 볶아주세요 3번 해줄게요 소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주머니 한번 만들어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치킨 소리나면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10분간 뜸 드릴게요 다 됐네요 고기의 결이 이렇게 나있죠 이렇게 나 있으면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 주셔야 고기가 부드러워요 다 됐네요 중불로 줄일께요 중불로 줄일께요 중불로 줄일께요 조금 센불로 끓일께요 중불로 줄일께요 그냥 놔두니깐 이렇게 되어야되요 확 풀어지면 지저분하고 보기싫어요 다 끓여졌네요 맛 한번 볼께요 음 맛있네요 탕후루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을께요 이렇게만 떨어뜨릴께요 맛있는 떡 만들고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